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군이 나라 봉산포랑개의 침략을 받아 봉산포랑개의 침략을 받아 자유의 인민들 비를 끌린다 공포야 일어라 나라를 위해 전작과 백두산에 태국 기다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군이 나라 봉산포랑개의 침략을 받아 봉산포랑개의 침략을 받아 자유의 인민들 비를 끌린다 공포야 일어라 나라를 위해 전작과 백두산에 태국 기다려 민족 델 비를 끌린다 공포야 일어라 백두산에 고마워 대궁